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뇌파일이나 갤러리에서 이와 같은 사진에서 배경을 없애버리고 투명으로 만드는 방법. 쉽게 뇌파일과 혹은 갤러리에서 사진 배경을 투명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사진은 장윤정씨가 어제 미스트로트 2020 거기에 나왔을 때 입장하는 장면 화면입니다. 이것을 투명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뇌파일로 갑니다. 뇌파일로 가서 뇌파일에 가면은 이 절개찾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절개찾기에 대한 강의는 며칠 전에 제가 올렸어요. 그래서 석송 뇌파일 절개찾기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이 절개찾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강제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캡쳐로 가겠습니다. 캡쳐로 가서 캡쳐해서 여기 장윤정씨가 여기 있는 이 사진을 하나 툭 투치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배경화면을 없애려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가지가 두 개에 난 공유 아이콘이 있죠. 자 아래쪽에 이겁니다. 이 공유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공유 아이콘을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리무브 비지라는 게 있어요. 리무브 비지 이 아이콘을 터치하면 됩니다. 이 리무브 비지는 없는 사람은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무브 비지를 터치하겠습니다. 리무브 비지를 터치하면은 바로 그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바로 보세요. 이 배경화면이 바로 없어지면서 사람만 이렇게 투명하게 남습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돼요. 간단하게. 리무브 비지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이게 다운로드했죠. 이걸 터치합니다. 톡톡에 터치하면은 톡톡 터치하면요. 벌써 여기에서 여기에서 갤러리에 가면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갤러리에 갈게요. 갤러리에 가면 여기 벌써 제가 두 분 쳤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이 배경은 여기에서 이 배경은 투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과 합성할 때 이 부분만 딱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투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 여기 갤러리에서 갤러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갤러리에서도 한번 해볼게요. 갤러리에서도 툭 쳐서 갤러리에서도 툭 치면은 여기에서 여기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을 한번 해볼게요. 이 사진을 지금 투명은 두 개 있습니다. 더 추가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을 제가 터치해서 투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갤러리에서 갤러리에서도 투명으로 만들 수 있어요.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이 배경 부분을 다 부숴버리고 이 인물만 딱 남겨놓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래쪽에 공료 아이콘이 있죠.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가지가 두 개에 난 공료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역시 여기에도 여기에서도 리무브 비즈 라는 것이 보이죠. 아이콘이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해서 하면은 바로 손댈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저절로 됩니다.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백인 색깔이 다 없어지고 투명으로 이렇게 남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돼요. 다운로드를 터치하면 돼요. 그러면은 갤디를 가면요. 갤디를 왔잖아요. 오늘에서 아 여기 제가 세 번을 터치했더니 이렇게 세 개가 세 개가 왔어요. 투명으로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투명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리무브 비즈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하면은 플레이스토어로 갑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 상단에서 상단에서 영어로 리무브 비즈 라고 이렇게 칩니다. 자 여기에서 보세요. 리무브 비즈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저 경우에는 여기는 설치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는데 이 리무브 비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아래쪽에도 내려가보면요. 자 여기도 리무브 여기서도 자 여기서도 리무브 비즈가 있죠. 그리고 아래에 가면 리무브 비즈 관련된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설치해서 사용해 보니까 가장 나은 게 이거더라고요. 제일 깔끔하게 하는 게 이 아이콘이 있죠. 이 사각형이 있는 아이콘이 있는 사각형이 아이콘이 있는 이 리무브 비즈 칼레이도 AI 라고 써놨죠. 여기 제일 잘 되더라고요. 이걸 꼭 설치하세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면 열기란 해볼게요. 설치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설치해서는 열기가 나오세요. 열기란 이렇게 와요. 요거는 이제 아까 한 것이 여기 남아있네요. 그래서 X를 눌러버려요. 여기 X X를 누릅니다. X를 눌러버리고 X를 다 지워버리고 했어요. 그러면 리무브 비즈 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여기에서 업로드 이미지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업로드 이미지를 툭 터치하면 여기에서 제일 밑에 보면 갤러리가 있죠. 갤러리로 가서 하면 됩니다. 갤러리에서 가면 여기에서는 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것은 여기에서 투명으로 만든 것이 없죠. 이걸 가지고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절로 딱 오면서 저절로 보세요. 딱 이렇게 하트 날리는 그것이 바로 그대로 됩니다. 배경이 없어지고 하트가 이렇게 됩니다. 하트 날리는 이걸 다운로드를 터치해야 돼요. 다운로드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요. 그리고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벌써 이게 왔죠. 제가 두 분이나 터치했더니 두 개가 왔어요. 하트 날리는 그래서 여기서 리무브 비즈라는 앱에서 이걸 다음 걸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아까처럼 X를 누릅니다. X를 누르고 이러한 상태에서 업로드 이미지 투 리무브 백그라운드 여기서 백그라운드를 없애기 위해서 이미지를 올리라 이런 영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아이콘을 터치해서 아까처럼 하단에 갤러리로 간다고 했죠. 갤러리를 터치해서 이제는 누구를 하느냐 하면 여기 이 사진을 해보겠습니다. 임영웅씨 사진을 터치해보겠습니다. 임영웅씨 사진을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임영웅씨 빽그라운드가 싹 없어지고 임영웅씨 인물만 딱 남죠. 참 이렇게 깔끔하게 한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시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갤러리에 임영웅씨 사진이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제거된 임영웅씨 사진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것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어디에 저장되느냐 하면 여기에 여기에 저장돼요. 내장 메모리에 투명으로 만든 이 사진은 내장 메모리의 픽처즈의 리무브 비즈라는 이 폴드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확장되는 PNG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상 투명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명사진 투명사진